그렇게 못할까? 그렇긴 해. 동일아. 너한테 복음이 뭐야? 뭔 소리예요, 또. 아니, 시인 2 때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쌍욕을 하면서. 아니, 욕 안 했어요? 없었는데. 사실은 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별거 아닐 수 있거든. 근데 개인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잖아. 4m 물속에서 딸기도 못하는데. 그거 극복을 하는 건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맙다, 너한테. 한 번도 못했어, 한 번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는데. 우와, 형. 표정이. 다시. 네 명이니까 같이 해요, 형. 추억이잖아요. 네 명이 추억이잖아요. 네 명이? 추억이잖아요. 네 명이. 추억이잖아요. 안 돼, 안 돼. 이걸로 순간 너무 표정이 원하셨어요. 당연히 안 됐어.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천사가 자꾸 웃으신 것 같은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뭐 흘렸어, 정말. 아, 야.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짜글이. 여기 어떻게 찾은 거예요? 맛집이에요? 네, 맛집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 맛집 검색했는데 이게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들어가, 들어가. 어머니, 볶음 소, 국물 소 이렇게 주시고요. 라면 사리는 조민아 두 개 주십시오.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 짜글이 한 메뉴 하나로 있는 20마일리즈를 갖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 볶음 따로잖아요, 감독님. 그렇죠? 그렇죠. 국물 짜글이 볶음 짜글이 따른 거니까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럼 딱 됐다, 그냥 하거든요. 그래, 그럼 시작하고. 시작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컨셉이 있으니까. 익스트리트. 익스트리트. 휴통 아니에요, 좋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진을 별로 안 찍었나 보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보건 형 사진 많이 찍었을걸? 아니, 그런데 막상 타는 사진을 하는 거 안 찍었지? 아, 우리 막 사진 막 찍고 해. 이것도 찍어야지, 먹을 거. 먹을 거 나오면 막 찍고 봐. 찍어야지. 아, 보건 형아 숟갈 세팅할 때. 아, 찍어줄걸. 아, 임 착한 아이. 어? 세팅 중. 망령아 세팅하고. 아, 그래. 하나 찍어야지. 다시 한 번 가봐. 다시 한 번 가봐. 다시 한 번 가봐. 이러봐. 이러봐. 너 일왕이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작이 아니라 방금 했다는 행동을 다시 리바임으로 한 거예요. 하하하, 이거 조작이 아니라... 바로 조작이 아니라 방금 했던 행동을 다시 리바임으로 한 거예요. 고구미 세팅 중. 그렇구나. 그래도 이거 하나 찍었을 때 이거 찍었어요. 뭐. 아, 끝난다, 그래, 끝난다. 아까 우르마가 타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누가 툭을 펴야 되는데 어디? 여기 있어? 볼 수 있어 그걸 거기서 뭔가 캡처가 돼? 네,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런 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왜? 이 따름이 있대 해볼게요 깹쳐야겠다, 깹쳐 딱 여기 밥을 먹고 아까 단양 패럴레이징 하러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분 걸리고, 검색해볼게요 그런데 게스트가 다 여행 일정도 알아보고 다 찍는다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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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검색하면 아까 마일리지 다 사진 찍어서 아, 우리 저기 막내가 다 아기로 했어 네 명인데요 아, 콕콕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4시쯤에 가도 예약 콜링들이 그렇게 많나요? 네... 하하하하 뭐야, 이거 지금 진짜, 뭐야, 이거 지금 안 탈 수 없었어 여기서 45분? 45분? 오케이, 오케이, 콜 어머, 반갑다, 짜글아, 네가 오는구나 아이고, 오는구나, 오는구나, 어머 짜글이가 놀랄 것 같다니 하하하하, 이야, 비주얼 좋다, 짜글이 진짜 짜글이 놀랄 것 같다니 이야... 어머, 반갑다, 볶음아 오, 나 맛있게 드세요, 형 맛있게 드세요, 형 맛있을 것 같아요, 형 맛있을 것 같아요, 형 맛있을 것 같아요, 형 사자 하나 찍고 아, 사자 하나 찍어요 네, 아, 시원해 네, 아, 시원해 좋은 분 사라지게 있는 거야? 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집에 있냐, 너?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 열일 안 돼, 열일 안 돼, Son 너 우리 집에 있네 내 건지 걸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 아,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저거 작동은 못해, 형 그러면 오십니까 잠깐만요 맛있게 드세요, 다 먹겠습니다 볶음 자 eat 이야, 되게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와, 저희 볶음하고 달라. 아, 이게 달달달달한 게 후추맛이 확 나네. 음, 맛있다. 맛있어, 이거 봐. 어때? 짭조리하면 맛있어요. 고기가 일단 고통하니까 좋네. 퀄리티가 그렇지, 종민아? 이거 육수를 더 넣어야 돼. 사장님, 이거 육수를 더 주실 수 있어요? 사장님, 이거 육수 더 넣어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김치 짜글이에 육수가 부족해서 육수 더 넣을 수 있네요. 아, 조그마야. 아, 조그마, 고맙다. 우리 욕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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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금이가 다 해가지고. 야, 너 먹어. 아니, 형 mistake. 내가 따라 어떻게 guessed? 인터넷처럼. 안 나가자. 그렇지. 저 일단 밥 비벼가지고. 조그마 relationships. 조민이가 또 먹으면 돼. 아니, 모래로. 아니, 머려서. 아니, 썰 4 Keceva. 아니, 머리 어슷. 고마워. 고마워, 충격 찍어도 너무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건강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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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야! 고마워. 보금 씨 어때요? 부추장으로 맛을. 근데 달면서도 달콤 짭짤한 것 같아요. 그치? 달콤 짭짤한 것 같아요. 결론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바람 다나요, 형? 어? 어. 바람 다 오지, 다 오지. 잘 먹네. 너무 보기 좋다. 먹는 거 좋아하네. 여기 식군데. 아, 나는 점심 만족해. 굿. 안 맞아, 아주. 땀 닦으세요. 아니야, 이거, 이것도 네가 이렇게 자꾸 주면 안 돼. 우리 범으로 나빠져. 어? 한정도 왜 떨어졌냐? 한정도 왜 떨어졌냐?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 너무 맛있게 해. 진짜. 아, 진짜 잘 먹었다. 야, 싹 비우고, 싹 비워. 이거 팀장님, 팀장님. 그래, 그래. 아, 이런 사회성까지. 야, 우리 무돌이도다. 네? 무돌이, 무돌이. 너가 주면 좀 안티가 좀 사라질 거 같아. 하하하하 아 얘 피곤하네 제가 아까 우주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양까지는 종민이지 보금아! 네 제가 우주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보금아 얘가 더위 먹어서 그래 넌 타 형 우주 잘해 네 너 우주 어 일로 가야 될까요? 좌회전? 할게 형 어이구 아이고 보금아 너 우주 잘해? 조사 못해요 형 어? 조사 못해요 형 형 어떻게 해? 이게 아마 운전하기 좀 불편할 거야 형 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맞죠 형? 이렇게 이쪽 맞죠 형? 어? 아니야 아니야 한쪽이에요? 너 운전면 어디 땄어? 저요? 졸업하자마자 땄습니다 반짝 놀랐네 근데 운전을 안 해봤지? 아니요 조금씩 해봤어요 형 아 그래? 보금아 이 차가 뭐냐? 진짜 못하냐? 저 차가 없습니다 응 살아요 당연히 저쪽으로 나갈 거라서 저쪽으로 춥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이나 ienza 이, 위 ore göre 답답 뒤저들 이해해 주세요 아, 답답은 같없는데? 다운 이 있 sad Boo심 나를 모르는 거야 전체물이 여기서 물회 전이라고 해요? 주장차 단속 도분분 도분분 형 모르겠습니다 야 보금아 요새가 zeh Zeta 타니니? 어? 진짜? 어? 많이 알아보실 텐데? 다들 핸드폰마다 보이셔서 잘 보이시죠? 진짜? 여러분, 여기가 다행입니다. 짱이다. 뭐, 괜찮아? 네, 형 지금 위에 여기 보시면 다 패럴벌레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어? 어? 진짜? 우와! 창문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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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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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못 타! 좀 못 타! 아, 나는 Bismillah고 있어! 아니야! 야! 이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50만원, 이거 100만원짜리 가는 거 자체가 100만원일 것 같아 이거 받아야 돼 와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액티비티야 이게 맞아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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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자체가 이미 액티비티죠 와 이건 진짜 100만원 줘야 돼 100만원 주세요 봤자 올라오는 거 어땠어요? 저 운전 되게 잘했죠 저 운전 되게 잘했죠 이게 진짜 젊은 라이브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올라오네 여기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니까 어 진짜 야 여기 말도 안 돼 여기 아예 그냥 이게 참 아이고 야, 어우 야 너무 멋있다 여기도 이런데 라이브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대박 진짜 이거 명소는 인정하고 명소 배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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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은 탈 수 있어 우리 둘은 타겠대 풋콘이 탈 수 있을 거 같고 일단 한 번 가볼까 봐요 근데 이게 스텝을 잘 밟아야 하는데 내가 좀 어차피 느리잖아 저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한번 물어볼까요?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괜히 여기서 밀당할 필요 없어 어르신 듯 하시네 어? 어르신 듯 하시네 아 진짜? 어 그러시네 85세대는 하루 그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야 얘 뭐 타는데 얘 85세 어르신 듯 하시네 아 진짜 85세 어르신 듯 하시네 어르신 듯 하시네 어르신 듯 하시네 아까 전화로 예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게 비행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비행시간은 무슨 비행시간 비행시간은 10분 내외로 10분 내외로 배우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배우는 거는 한 5분 정도면 몸무게 제한이 있죠? 몸무게? 할 수 있어요 우와 할 수 있어요 우와 회장님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야 너 저거 너 타 감사합니다 야 너 저거 너 타 형 언제 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된다 다 봐 괜찮아 야 다 왔는데 아빠 선생님 이거 카드 결제 돼요? 1천 원 주세요 저 현금이 없었어 감사합니다 저만 안 내려갖고 하지 세수 타야 내 저하금 안 돼요 Room 야 저쪽 많이 쌓아 있으자며 마일리지 억는 걸로 they're my 내가 찾을게요 오케이 그럼 되죠? 그럼 돈이 나거잖아 아 아니면 할게요 더ям500 jak 왜 보건이가 타지잖아. 너를 움직이게 했던 보건이가, 너를 흔들리게 했던 보건이가 타지잖아. 보건바라기, 헌바라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이 때문에 영웅이 바람이 많이 벗겼잖아요. 아저씨, 이럴 수 없으면 탈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이럴 수 없네. 타시고 그럼 같이 쓰닥내조 해요. 그래. 아! 너 안 지친? 너 안 지친? 오늘 이거 결제로 한 명만 해요? 어. 8만 원만. 8만 원만.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운전하고 내려가야 해요. 아, 맛있다. 바람을 봅니다, 항상. 아, 넵. 어디 뭐 불편하거나 심장이 약화되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신나게만 하시면 됩니다, 신나게. 넵. 여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람이 진짜 좋네요. 참. 1박 1 덕분에 이렇게 테레 걸렁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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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장갑 끼세요. 감사합니다. 고개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사이즈 맞춰서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밌겠다, 뭐. 같이 해요, 형. 나 차 때문에. 어우, 야, 이거 처음이라나, 진짜. 그 인심. 야, 근데 나는 이거 원래 예정이 없지 않았냐? 몰라요. 왜, 왜 이렇게 있어요? 뭐, 홀린 것 같아. 이게 그런다니까요. 갑자기 홀린다니까요. 정신 뚝 따라와야 해요. 나 이번에 정신을 확신 잡았어요. 근심 봐, 근심. 살아서 만나요.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달려. 아주 잘한다, 더 달려. 힘차게. 힘차게. 좋아. 힘차게. 야. 더 달리면 돼. 힘차게. 야. 더 달리면 돼. 힘차게.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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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네, 아주 잘해. 우와, 짱이다. 네, 짱이야. 우와, 짱이다. ィ 아니면sm costume turn.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소름 돼들어주세요. 카메라 보고, 날 software 딱 보고. 오케이. 와, 영광이에요. 맞아요, 영광입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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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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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실직하니가! 오우! 와 진짜 멋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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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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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예! 빠른 걸음! 빠른 걸음! 오우! 오우! 달려! 오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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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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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되게 빨리 내려가 대푸권이 형! 빨리 가야겠다! 빨리 운전하고 형들 따라가야겠다! 아악! 아악! 우와우! 장난이...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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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AMYyes! 서비스 카메라 보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하세요 네 1박2일 덕분에 이렇게 귀한 경험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시는 파일럿님께도 진심으로 해주세요 주셔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힘든 거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자태현 씨! 공공실 오셨던 분들 다 타고 좋은데 정민 씨도 타고 그러니까요 수찬아! 어? 어? 아빠! 음... 설마... 중민이 잠실? 어? 너 목소리를 어떻게 하냐? 목소리를 아니... 아니... 어... 지금 너 아빠 네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목소리예요? 지금 하늘을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어 이상한 거 다 하고 있어 하늘을 날게 이따 아빠 하늘에서 내려오면 연락하라고 할게 네 입 좀만 하고 응 네 진짜 멋있네요 네 네 야! 보금아! 푸콘이 어디갔냐? 아, 내려갔어. 1박 2. 고생하셨습니다. 1박 2. 발 밑에 뭐가 안 닿으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와, 우리 교관님이 너무 리드를 잘해 주셔서 안전하게 창조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안 타보신 분들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첫 달씩 올라타겠습니다. 아, 안 돼요. Secretary Trump 한다고 할 수 없었는데요. 100 pound 형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너무 와. 축하해주셔서. 와... 진짜 아름답네요. 잘하네요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워만 그 날을 걸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드립길을 떠나볼래 Why not 이 세상에 내 맘을 깨워주는 한 마디 혼자였던 yesterdays 살 수 없는 시선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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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get a 야 뭐 산까 다시 해야 QU 우와ic 오오! 쟤는 내려놓은 것도 가볍게 내려오네 어 쟤는 내려놓은 것도 가볍게 내려오네 어 저분아나 이거 못할 종민아, 넌 못하, 이거. 어? 형 목소리 여기까지 들었어요, 하늘에서. 아니, 종민아. 네. 다 좋은데 이 마지막 여기서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넌 못하. 형, 365도 들어왔어요. 어, 여기 온다, 살아온다. 우와. 저 보금이 위에. 우와, 그지? 이거 마지막에 다 해 주시네. 여기가 서비스야. 아, 너도 했어? 했지. 아, 이거 나오는 줄 알았어. 그지? 아까 자리 다 나오는 줄 알았어. 야, 이건 종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재밌네, 우와. 우와, 소름 돋아. 와, 소름 돋아 여유도 있어. 아, 쟤는 정말 왜 그러지? 도리없냐. 우와, 짱입니다. 네. 자, 상관할 때는 제가 다리 돌리라고 한 번 다리 돌립니다. 야, 여유가 있구먼. 됐어요, 다리 들어. 우와. 감사합니다. 예. 이야, 대단하다, 너도 진짜. 형, 이거 탔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아니, 뭐가 좋아. 제일 일찍 되어서 제일 일찍. 제일 일찍 서서 제일 마지막 내놓고 제일 높이 갔을 때. 대포가 10분 뒤에 떨어졌는데요? 아, 몸무게가... 너 일찍 내려갔더라? 일찍 내려갔대. 그럴 수밖에 없지? 풀어드릴게요. 오, 재밌었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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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많이 있다. 1, 2, 3, 4, 5, 6, 7. 700. 750. 770. 790. 790 마일리즈. 작전같이. 조금이라도 이 각도. 어디로 가야지? 뭐 할까, 이제? 우리 시장 가야지. 영수. 국악시장. 바로 먹어? 마일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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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검아, 배고프지? 보검아, 배고프지? 보검아, 배고프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 도담. 도담. 도담산봉의 해질령 노을 사진. 이거 한번.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자. 도담산봉이요? 도담산봉이요? 도담산봉. 도담산봉. 이거는 형들이 300 마일리즈 했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형들 다 들어가지게. 거기 도담산봉에 가면 죄다 무리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뛰어들어. 그냥 똥감없이 뛰어들어. 그래서 600 먹혀. 됐지? 근데 진짜 중간에 되게 편안한 마음도 생겨. 그렇지. 어. 또 왔다 갔다 할 때. 만나면. 먹어봐라. 네. 어떻게 여행 분위기 좀 나니? 네, 너무. 정말. 너만 즐겁다면 우린 괜찮다. 너무 안 즐거워. 아니요,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피곤하시면서 안 돼요. 아니야, 아무리 피곤해. 그래도 밥이랑도 그냥 내게 하나 먹으니까. 오래간만에. KBS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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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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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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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